인천시가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30년 이상 된 노포 발굴에 나섭니다. 시는 우리 지역에서 전통을 오래 유지하고 오래도록 이를 이어갈 이어가게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올해는 중구와 동구 가게를 대상으로 10곳을 선정하고 내년엔 부평, 계양 지역에서 10곳을 뽑습니다. 그리고 후년에 미추홀, 연수, 남동에서 2023년엔 서구, 강화, 옹진에서 각각 1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노포에는 인증 현판을 제공하고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이음,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합니다. 또 전통적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 정비할 수 있도록 가게당 500만 원의 시설 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가게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인천시에 신청하면 됩니다.